샤워하고 계시나? 그럴 것 같은데요. 먼저 씻는다고 했잖아. 안 씻어요? 같은 방 아니에요? 맞아요. 저 지금 커피나 마실래요? 커피나 마실래요? 그래. 가지고 나올게요. 네. 배화시도. 꼬리 껍질. 벌써 다 드셨네. 빼달라는 얘기 아냐? 주영이 이거 한 번만 빼주면 안 돼요? 어떤 거요? 꼬리. 살짝 진목을 보여주면서 살짝 내 매력을 표시를 하면서 그렇지. 뭔가 제가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눈을 엄청 많이 마주치지 않나요? 눈을 잘 안 봤어요? 우리? 눈인가? 나의 착각이. 제일 많이 봤죠. 제일 많이 봤다고요? 네. 그 착각이 아닌 거 같지 않나요? 계속 앞에 있었잖아요. 맞아요. 나 뭔가 아닌가? 그냥 원래 되게 눈을 제일 마주치는 사람인데 내가 착각했나 약간 내가 착각했나 약간 뭔 말이에요? 눈을 뭔가 유난히 많이 마주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긴가민. 그냥 그냥 우연인데 내가 뭔가 되게 뜻깊게 생각했나? ekst 한글자막 by 한효정